안녕하십니까 개발자 리 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것은 옵셔널 바인딩 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그럼 옵셔널 이라는 것부터 알아야겠죠? 옵셔널은 이미 배웠습니다. 뭐 이런게 있죠. 닉네임 닉네임이 리오. 제 닉네임은 리이오 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변수이고 타입은 그냥 스트링 타입 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별 이상할게 없죠. 옵셔널이 뭐죠?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닉네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옵셔널 값이 맞겠죠. 그럼 옵셔널 값은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닉네임에는 스트링, 모든 스트링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닉네임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옵셔널 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value of optional type string must be unwrapped to a value of type string 네. 요런게 있고 요런게 있네요. 자 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건 옵셔널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면 이 안에 어떤 값이 있든 강제로 꺼내옵니다. 즉 강제로 타입을 요렇게 만드는 거죠. 스트링으로 옵셔널에 느낌표를 붙이면 얘는 옵셔널이 떨어진 스트링이 됩니다. 텍스트는 야 나는 확실한게 좋아. 옵셔널 말고 확실한 값을 줘.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스트링만 올 수 있고요. 첫번째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깼죠. 단 만약에 닉네임이 닐일 경우에 깨면 앱이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네. 물론 아주 간편하게 string 옵셔널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닐이 들어간다면 앱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닐. 옵셔널하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옵셔널 파인딩. 돌다가 어 하고 앱이 업 하고 죽었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스 언래핑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옵셔널 값을 어떻게 빼냐 이런게 있습니다. insert 예. 이거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만약에 닉네임이 nil이라면 이 값을 대신 넣어줘 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앱은 nio이구요. 만약에 nil 넣어볼까요? nil 넣으면 nil이면 그때 default를 써줘.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옵셔널 값을 까는 방법이 있구요. 깐다라는 표현은 옵셔널은 한번 감싸져 있어요. 값이 들어 있을 수 있거나 안 들어 있을 수 있는 이 선택지로 들어 있으면 값이 나오고 없으면 깐을 때 nil이면 죽고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꺼내옵니다. 우리는 그 값을 안전하게 꺼내오기 위한 방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포스 언래핑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두번째는 물음표 물음표 연산자를 통해서 얘가 nil일 경우에 대신해서 들어갈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 if let 해놓고 닉네임은 새로운 변수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죠. 자 if문 만약에 이 값이 있으면 이렇게 해 줘 없으면 없으면 얜 당연히 값이 없겠죠. 그럼 닉네임 그러면 값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고요. nil 넣어 볼까요. nil 넣으면 여기가 닉네임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도 안전하게 옵셔널을 버텨낼 수 있어요. 옵셔널 값에 깠을 때 값이 있으면 이 닉네임 까서 넣은 이 닉네임의 값이 있으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없으면 이곳이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드렛 닉네임 네 else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입니다. 으흠 네 요 방법은 함수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e프렛만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뭐 저런 식으로 가드렛도 있긴 한데 요 이프렛과 가드렛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옵셔널을 어떻게 안전하게 값을 꺼내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첫 번째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강제 언랩핑이 있고 두 번째가 물음표 물음표를 해서 값이 니릴 때 대체할 수 있는 값을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프렛으로 옵셔널 바인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옵셔널을 마음껏 쓰시고 안전하게 있을 때만 처리를 하면 앱이 죽지 않으면서도 좀 더 애매한 상황에서 잘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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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